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재대로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역세권 토지 66평형 주택 경매물권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크번호 2021타경 56869번입니다. 감재권은 13억 3439만원이며 토지 면적은 66평형에 건물 면적은 98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예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제재가는 8억 5,401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8,540만원에 3차 입찰은 2024년 7월 2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주택 경매물권은 8호선 암사 역사공원역 320m의 역세권으로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 동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강동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강동구 암사동 주택 매물은 토지 면적 65.6평형에 건물 면적은 98.2평형입니다. 감염가는 지난 2021년 11월 기준으로 13억 3439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염가 대비 64% 가격인 8억 5,401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4년 7월 22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8,541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호상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75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50%에 용적률을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2년 3월에 사용생인된 연화주구조의 지하1층, 지상1층 규모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관액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부상 말소개준 권리는 2021년 6월 2일에 설정된 개인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23억 4,32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문권명사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있는 정의자를 포함하여 4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6,500만원에 올세는 220만원으로 배당요구권자와 미배당권자가 혼재된 상황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동구 주택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력계 시스템을 통한 강동구, 암사동, 단독, 다가오주택 등은 최근 매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암사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강동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4%, 매각률 33%에 경쟁률은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 문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위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을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역세권 토지 65평형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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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